제가 이러고 있어서 왔다 갔다 왔어요 이자가 바다보면 그러게나 말입니다 산재를 인정도 못 받고 응 집중하다보면 거북목이 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하나를 더 가까이 보려고 잘 되니까 집중하다보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조금 떨어져 나오고 진짜 귀도 눈물 뻔 이러다가 이제 손톱 갈고 손가락 깎이고 손에서 핀하는데도 공부 너무 좋다 아 근데 이 드릴 진짜 여기 전원 버튼이랑 이거랑 같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누르게 되더라구요 조심해야될 것 같아 이게 참 쓰면 쓸수록 아찌가 돼요 그니까 이렇게 그리고 감사합니다.